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대 이하로 유지되면서 6주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397명으로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던 전날보다 748명 늘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267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11명, 횡성 32명, 영월 42명, 평창 9명 등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도 1,707명을 기록해 6주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034명, 위중증 환자는 18명입니다.